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가까이 될 필요 없어요 이거 ASMR 할 수 있을까요?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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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댓글 댓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옛날 분위기가 네 지금까지 보이스 브이앱 뭐였죠? 보이스 브이앱 보이스 브이앱을 못 했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바빠서 약간 못 했어요 근데 오늘은 게스트로 제가 제이형을 초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이형이랑 같이 이렇게 보이스 브이앱을 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네 네 일단 오르나잇도니폰 많이 사용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오르나잇도니폰 크로스 두 번째 게스트였잖아요 제이형이 그때도 엄청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대단해요 정권이 이렇게요 일단 그럼 오프닝 송부터 하실게요 오프닝 송 오케이 이거 요번에 오프닝 송은 어 저희 요즘 이제 좀 새로 나온 이제 저희 이제 되게 항상 저희가 자주 듣는 이제 가수분이신데요 네 어 항상 요즘 뭔가 되게 저희 연습실에서 자주 못 들리는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세 세 세 세 세 세 뭐야 어떻게 아 이거 이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저 몰라요 메론 이렇게 뜨는 거고 아니 이렇게 뜨는 게 아닌데 이렇게 뜨는 거고 아 오케이 소리를 키워주세요 댓글도 보면서 합시다 에이 에이 지금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지금 다음 스케줄에 이동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브이앱을 키고 있는데 네 되게 드라이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뭔가 그래서 저희 이번 이제 브이앱을 이제 제이 앤 니키 드라이브 드라이브 해보셨습니다 네 안전벨트도 네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이동 중입니다 네 안전하게 이동 중입니다 네 댓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드라이브 스루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깔끔하게 두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스윗 보이스 바로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드라이브 하고 있는 느낌 와우 제이의 일본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일본인인 줄 알았다 와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서 더 할 때인 같은 발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니키와 제이의 목소리입니다 제이의 목소리 잘 안 들리 잘 안 들린대 지금 마이크를 거의 갖다 대고 장면을 하고 있지만 와우 좀 이상한가 보네요 아닌가?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는 자스틴 비버님의 입니다 노래 진짜 좋아요 이거 거의 맨날 들잖아요 이거 그렇죠 저희 희승이 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를 네 되게 평상시에도 귀가 많이 듣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나단 분위기에서 딱 듣기에 너무나도 이제 차일 진도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의 L.I.F.N의 애창곡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와 되게 경기차 좋네요 오늘 이제 슬슬 날씨가 경기차 고민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좀 감정이 네 저희가 지금 한강을 보면서 한강이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이제 슬슬 이제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어 엔지니어분들 저녁 시간인데 다들 뭐 하시고 계신가요? 음 어 됩시다 어 그럼 자연스럽게 뭐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이 노래는 제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샤워를 하면서 듣는 노래입니다 네 갑시다 형 음 음 음 어 그럼 마이크 좀 안 들리네요 그러면 그냥 마이크를 빼고 할까요? 마이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쓰고 싶은데 일단 마이크가 잘 어두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아니면은 노래 소리를 좀 줄일까요? 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예스 뜩시다 마이크를 뺐어요 네 편안하네요 왜 지금 딱 이제 노을도 지고 있겠다 지금 현재 시각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신 엔지문이 이 분은 잘 예스 듣고 계신가요? 응 이렇게 보이스로만 하다 보니까 되게 좋네요 항상 화면에서 하세요 뭔가 라디오 하는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네 벌써 오르나이트 이 분 찍은 지 몇 주 됐네 아 네 이거는 제가 추천 추천한 그거 노래 노래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 출근 출근 할 때도 듣고 퇴근할 때도 듣고 샤워 안에서도 듣고 게임 할 때도 듣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되게 킹덤을 많이 봐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멋있다고 많이 생각되는 선배님들이었는데 킹덤? 아 어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충동되시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의 DMI 오늘의 DMI는 오늘 촬영을 마치고 지금 다음 스케줄에 넘어가 있는데요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면 안무 연습 있죠? 그쵸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좀 하다가 저희도 이제 또 집을 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 되게 뭔가 늘어지네요 다들 혹시 이거 이불 속에서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불 속에서요? 정말 부럽네요 음 되게 다들 지금 차 안도 되게 뜨끈해가지고 뭔가 되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 오 곧 있으면 J형의 생일이네요 그쵸 며칠 남았죠? 제가 5일 남았네요? 생각보다 빨리 안 남았네요 오 5일 남았네요 오일은 금방 가요 네 네 네 J형한테 제가 엄청난 선물이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저도 아직 들은 게 없는데요? 어제 말했는데요 제가 아 그 형은 저한테 그거 후드티를 줬잖아요 저한테 그렇지 그게 네 너무 좋았고 네 마음에 드는 선물이었는데 응 제가 준비한 선물은 네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 네 팔 수도 없는 어 팔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는데 팔 수도 없다 뭘까요 형이? 그런 선물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죠 이게 저밖에 못 따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멤버 여섯 명 아 다섯 명 중에서도 뭐 한 명도 뭐 네 여기까지 정원님도 어저께 선물 줬는데 되게 뭔가 독특한 걸 하나 줬더라고요 뭐였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선물 처음 받아 봤는데 왜? 선물을 에어프라이기를 사줬어요 에어프라이기 아 자주 요리를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 뭔가가 하하 딱 받았을 때 되게 뭔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 너무나도 아 최신형 요즘 요즘 되게 세상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최신형 뭐 이제 별의별게 다 있어요 무슨 안에다가 무슨 꼬치구이 해먹는 뭐 툴도 있고 막 뭐도 있고 막 안에 막 이제 봄 같은 거 넣어놓으면 막 돌아가요 막 그래요? 진짜 막 별의별게 다 막 거기 안에 막 치킨 넣어가지고 이제 막 돌리고 막 통닭같이 돌리고 막 별의별게 다 해 놨어요 아 그거예요? 그거 거실에 있었던 그거 그 아 그거였구나 그거 막 아 요즘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예 예전 방송 때는 그렇게까지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기능이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진짜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 안에다가 막 진짜 막 달고 달고 그냥 통으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에 진짜 별의별 막 진짜 아 정환아 고맙다 아 네 아 네 그거 뭐 에어프라액이 있으면 저희가 뭐 요리의 경우의 수가 또 확 늘어나죠 그만큼 뭐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서 이거 들어도 되나? 호시 선배님의 스파이더 오 너무 좋죠 오케이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맞아요 그게 그거 스튜디오 출면서 나온 거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게요 호시 선배님 되게 딱 이제 그 그 노래가 딱 이제 나왔을 때 어 뭐라 해야 되지? 좀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기대되는 노래였거든요 음 맞아맞아맞아 뭐 하세요? 네? 찾고 있어요 뭐 하세요? 방금 전에 나온 그거 녹음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제가 아 맞아맞아 비하인드 비하인드 봤습니다 뭐 웬만한 거 다 봤는데 저 아 근데 이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이제 거꾸로 메달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슬 저기 근데 진짜 와 진짜 근육 그 복근 힘이 진짜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아 저같았으면 이거 스탠바이 절대 못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와 역시 네 저희가 지금 음원 사이트 틀고 있어서 음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뮤비를 보고 있습니다 오우 오우 진짜 맨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너무 아 멋있어가지고 진짜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하하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하하 하하 자 숨이 막힌다고 네가 널 볼 때면 네가 널 볼 때면 네가 널 볼 때면 네가 널 볼 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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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무가 역시 대박이네 왠지 못하게 괜히 소시다면 이명이 아니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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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많이 나긴 영상이네요. 이게 벌써 3년 전이에요. Q. 어떤 엔딩 분이 스파이더 커버 댄서를 원하시는지? 가능하면 하고 싶지만 철봉에 매달린 게 자신이 없네요. 그거 한두 번 하면 큰 통 생길 것 같긴 한데 푸셔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허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사비만이 해도 괜찮으니까. 감도 한바퀴 안 나오는 퍼포먼스 같아요. 진짜. 뭔가 되게 기분이 오묘하네요. 실물 영접했던 뭔가 TV 속에 나오는 이런 실물 영접했던 사람이라는 게 좀 모르겠지.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그리고 몇 곡 좀 더 틀 수 있을까? 아마도 그래도 일단 제가 다음 노래는 제가 항상 드라이브 할 때 항상 무조건 듣는 노래 중 하나인데 좀 감성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들으면서 심취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분들은 제가 그 뭐지? 한국 내한 공연에 제가 왔을 때도 제가 콘서트를 보러 갔던 분들인데요. 진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좀 돈을 진짜 저금통 다 틀어서 진짜 제일 비싼 표 사서 갔었습니다. 네. 네. Maroon 5 님의 Sunday morning 입니다. 드라이브 할 때 제가 항상 들으면서 되게 제 음악적으로 뭔가가 관심도를 많이 높여줬던 노래예요. 되게 뭐 분위기 있지 않나요? 뭔가 되게 비 온 날 들으면 되게 정말 좋아질 듯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거 추천이 있는데 그거 뭐지 일본어 일본어 대화 해달라고 아 일본어 대화해달라고요? 아 네 뭐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근데 자막이 없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러면 제이 형이 일본어 말하고 제가 영어로 뭐라고? 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좀 그러면 네 하이니키상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제 처음으로 보이스비를 하셨는데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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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더 한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니키상 네 네 네 보이스비압을 할 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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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분으로 비압을 할 때 뭔가 그런 느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그렇고요 아 근데 확실히 오르나이트니콘 하다가 보이스비압 하니까 뭔가 좀 더 편안하네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네요 그냥 너무 좋아요 약간 약간 제가 조금씩 일본어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르나이트니콘을 하면서 약간 더 리마인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일본어로 이렇게 제이 형이랑 여러 가지 멤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약간 신기해요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께 이렇게 일본어로 라디오를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너무 저에게는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뭐 이렇게 브이앱 같은 걸 이렇게 보이스루 한다는 게 뭔가 되게 생소했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엔 아이폰 최초 이제 두 번 차이기 때문에 네 되게 익숙하네요 오 지나갔다 햄버거집 하나 보이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우와 햄버거예요? 되게? 뭔가 되게 저녁 거기로 합시다 저녁 거 미국 미국풍스러운 되게 뭐 진짜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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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와우 브로콜리 아니 브로콜리가 아니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미국에 있는 어떠한 이제 지구 이름이죠? 근데 어쨌든 어 한 두 세 곡 네 두 세 곡 정도만 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듣고 다음 와 되게 뭐라고 그러지 네 배고프네요 배고프네요 배고프 저녁은 안 먹었잖아요 저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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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천을 한 사람은 J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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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The Rain 나왔으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온 날에 제가 이 노래를 많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이제 감성적인 노래에 취하는 게 이제 뭐 두 말 할 필요 없죠. 그냥 아주 그냥 기분 죽이죠. 아주 그냥 너무 비 오는 날 진짜 노래 듣고 이제 살짝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밖에 비 쪼록쪼록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아주 고려하듯이 제 고향 생각도 나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비 오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비 오는.. 가끔.. 어.. 학교 다닐 때는 엄청 귀찮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비 오는 거 진짜 너무 싫긴 한데 살짝 이제 그냥 집에서 쉬는 날 그냥 밖에 비가 오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왜요? 고향 생각나서. 아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로 다녔거든요. 저 그 학교를 비가 오는 날은 진짜 항상 우산을 쓰고 다녀.. 우산이에요. 그거 뭐였죠? 일본에서는 카파라고 하는데 그거.. 아 레인 코트? 레인 코트 아 그거를.. 네.. 맨날 입고 다녔어요. 아.. 이제 제 고향은 이제 한 10..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 7일 중에서 한 5일은 비가 오는 곳이에요. 와.. 진짜.. 비가 진짜 많이 오는 곳인데 적게 오든 조금 오든 하루에 진짜 비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5일 중 5일에.. 그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비가 진짜 되게 많이 오는.. 죽고 못하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건데 나랑도 잘 들리긴 해? 근데.. 되게.. 다음 그거 듣는 게 어때요? 이거 제가 추천하는 거 듣고 마지막 형은 추천해요. 오케이. 그거.. 샤이니 선배님 Don't Call Me 듣는 게 어떨까요? 좋은 거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영원히 형이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하나만 연습실에서 춤추고 이랬습니다. 샤이니 선배님의 Don't Call Me 그 음반 무대 있잖아요. 그거 저..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진짜 이거.. 태민 선배님의 이제 도입부가 또 이제 줄이죠. 맞아요. 진짜.. 예예예 빵! 저희 조직하면 제육복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예요 그거? 네? 불고기요. 아.. 불고기예요? 네.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빨리 가고 싶어요. 배가 매우 고픕니다. 너무 고파요 진짜. 근데 이거 좀.. 네 저희가.. 네. 이 노래 되게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근처 경치가 너무 좋네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경치인데 네. 되게.. 뭐였죠? 되게 뭔가.. 자주 와본 듯해요. 여기. 여기.. 아.. 익숙한 느낌이고 그냥.. 여기.. 여기 이상.. 네 어쨌든. 아.. 아.. 근데 진짜 여기 뭔가.. 언제 한번 와본 거 같지 않냐? 어제도 온 거 같은데? 어.. 뭔가가 되게 자주 온 거 같지? 자주 온 거.. 어.. 근데 풍경이 그냥.. 내게 전화하지 마.. 기분 탓인가? 네 기분 탓입니다. 뽕뽕 다닐까? 네 수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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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테이제이! 아 근데 진짜 5일쯤은 생일이라는 게 되게.. 어.. 기분이 참.. 생소하네요. 근데 형 그거 아니에요? 형이 마지막이었나요? 엔하이프인 중에서.. 아니 선우가 맞아서.. 아니 선우가 맞아서.. 아 그럼.. 이제 선우까지 하면 한 바퀴 돈 거지. 오.. 다음 누구였죠? 와 진짜.. 진짜.. 벌써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 어머.. 그러면은 선우 형이 6월이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아무도 없는 거죠? 10월이었나? 10월까지.. 와 대박이네.. 3개월 누구였는데? 희생이가 10월이니까.. 애초에 봄이.. 애초에 나랑 선우 빼고 나머지 다 겨울에 태어났잖아. 그러네.. 심지어 그거.. 소은이 형이랑 하루자예요. 맞아. 대박. 아.. 엔진 분들.. 죄송.. 아.. 아쉬운.. 서식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아있어요. 한 곡이 남았는데요. 되게.. 뭐가 될까요? 되게.. 고민되네요. 음.. 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어.. 이분 노래를 틀어가지고 되게 뭔가.. 팬분들이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네요. 오.. 또 이분 다른 노래도 되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캘시 님의 All Right를 틀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최근 때 듣는 노래들이거든요. 오우.. 근데 형 잘 때는.. 뭐.. 노래 안 뜨잖아요. 잘 때는 노래 안 뜨잖아요. 그냥 나는 눈떨을 때 내가 훈련할 때 이제 사하는 같은 데도 이제 감수하게 절어있을 때 오! 제이 형 5월 후에 스물살이 되는 거죠? 그쵸? 4월. 네.. 5..5일 후에 이제 아 그러면 형 공리제 맞네.. 이긴 하네. 아니지 내가 제일 빨라. 왜요? 나머지 제이크는.. 제이크랑 얘네들은 다 겨울이잖아. 걔네들은 그때 성인이 되는 거야. 근데.. 형.. 오.. 5월 후에 스물살이 되는 거죠? 아니.. 만으로.. 만으로.. 그쵸? 댓글을.. 네.. 읽고 마무리할까요? 네.. 댓글 좀 이따가 와봅시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볼게요. 이럴가 아맞아. 제이크 스포츠. 네.. 가야선도 너무 좋은데. 아맞아. 뱀이었다. Kazak. 뱀. 근데 감안이나. 네.. 오.. ns? 제 글은 뭐 달려있나요? 나중에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나 춤이 있나요? 춤이라는 노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음, 일단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으로 다닌 것과는 좀 틀린?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음, 해보고 싶은 것만 음, 언젠가는 한번 그, 뭐였지? 음, 제가 들려줬던 되게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뭔가 제가 카피하는 거 뭔가 들었고 싶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거예요 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라흐브 님의 그거 네벌넛 아, 그렇죠 그거는 잘 때도 듣고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그게 되게 네, 연습생 때도 불렀고 약간 추억이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 좋은 노래 네, 종국 선배님이 커버하신 것도 아, 제이언을 졌죠, 연습생까지 저도, 내가 한 10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되게 평화로운 시간 엔지니어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 지금 되게 아쉬운 소식으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뷰앱을 이렇게, 저는 두 번 차 두 번 차지만 이제 지금까지 좀 많이 중간중간에 끊기고 미스컨 분들도 있었지만 어,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번 라디오도 네 제이 앤 리 키스 드라이브스도 이제 빌리 프랩 주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네 아웃트로 엔딩곡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가시죠 진짜 라디오 같아 갑자기 원래 끝날 때는 이런 거로 끝내는 거야 그래요? 네, 지금까지 NIF의 니키와 제이 였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바이바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바이